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삐또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공병호tv에서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외국에 계신 분들이 글을 많이 남겨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특별하게 그 글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한국을 떠나신 분들은 객관적으로 한국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특히 의료사태가 전개가 되면서 재미의사분들이 글을 많이 남기십니다. 얘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제의 글을 남기신 제가 또렷하게 기억하는 것이 이 이름이 플라우드맨 자랑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이제 전공이 3년짜들을 두고 고민하시는 부모님한테 해외로 가라고 권하십시오. 제 삶에서 가장 잘한 선택 가운데 하나가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이곳에서 의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 국민이 된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흠한 일을 하는 의사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그의 합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한국의 젊은 의사들은 훌륭합니다. 이곳에서 좋은 인대여 대접받을 자격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글을 남겼는데 제가 어제 이걸 소개하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씀하신 것 하고 그다음에 이 나라의 국민이 될 수 있던 것이 굉장히 고마워한다는 이야기. 굉장히 인상적이여 제가 그걸 기억하는데 오늘 이분이 별도의 글을 남기셨습니다. 이 글을 새로 남기신 겁니다. 이 글의 내용은 여러분 번고하니까 어제 여러분들 이분이 한 것은 전공이 수련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마 이 글을 보니까 이 재미의사분은 한국에서 예과 본과를 마치시고 글을 가지고 추정하건대 한국에서 전문의를 하신 것 같아요. 전문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미국을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전문의 수련 시스템을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공이 수련 체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현직 의사인 구리님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걸 제가 그냥 그대로 소개해드렸는데 그리고 제가 수련이 생활 안 했지만 대충 한국의 수련 체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한국의 의과대학의 소위 의대의 병원의 수련 체계라는 것이 화성 제도가 아니고 한국 제도이기 때문에 한국의 대다수 조직들 군조직이나 그다음에 스포츠계나 이런 조직들에서 관찰될 수 있는 인간관계라든지 상화관계라든지 위기의 질서라는 이런 것이 거의 비슷할 거다고 제가 본 거죠. 그래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의사분들이 젊은 날 수련이 체계에서 겪었던 불합리한 점 이런 부분들이 제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내용을 여기 보시게 되면 이분이 또 현직 의사 같습니다. 현장에서 수련 현장이 느끼는 참혹감과 패배의식은 더욱 심각합니다. 돈이 안 되고 위험하고 힘든 필수위를 지탱해 왔던 것은 최저시급 수준 10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해 왔던 전공이 10년 전 제가 전공이 1년 차일 때는 다섯 번 병원밖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월급은 248만 280만 원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재미의사가 여러분들 코멘트를 한 겁니다. 이거는 이해관계 없는 대단히 중요한 여러분들 우리가 동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한국 사회 자체가 그렇습니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착취 갑질 가스라이팅 쥐어짜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 경제 시스템 하지만 적절한 보상은 주어지지 않는 구조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인재는 해외로 떠나고 해외 에이스들은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한국의 병원은 한국 사회의 불합리와 모순이 그대로 반영되고 매우 강화된 작은 축소판입니다. 그나마 예전에는 3, 40대가 돼서 이 모순점을 처음 알게 되지만 그럼에도 엄두가 나지 않아서 그대로 주저앉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정부와 한국 사회가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에게 단타 과외를 제대로 해 주었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이 많은 젊은이들은 아마 제가 그랬듯이 해외로 많이 떠날 것입니다. 그들의 행복과 미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한국의 수련일을 마친 전문의 출신으로 미국에 가서 자리를 잡은 의사신 겁니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이 세상에 이런저런 경험을 갖고 계시는 시청자들은 단박에 이 재미의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대로 이해할 겁니다. 한국 병원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한국 사회의 불합리와 모순이 그대로 반영되고 매우 강화된 작은 축소판입니다. 그리고 긴 인생에서 보게 되면 윤 정부와 국민들 가운데 일부가 여러분들 의사들에게 던진 돌팔매에 대해서 그렇게 손해나는 것은 아니다. 세월이 흘러서 가족을 가지고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에 갇히기 이전에 그냥 완전히 정신을 채우게끔 단타과의 선정을 해 줬으니까. 어쩌면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분 연배가 됐을 때 윤 대통령에게 너무 고마워할지도 모른다. 인생지사가 세웅지마니까 너무 낙담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많은 젊은이들은 제가 그랬듯이 해외로 많이 떠날 것입니다. 이렇게 떠나서 미국에 정착한 다음에 이분이 하는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제 삶에서 가장 잘한 선택 가운데 하나가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이곳의 의사가 된 것이고 이 나라 국민이 된 것입니다. 이 나라 국민이 된 것을 어마어마하게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프라우드맨인 겁니다. 이 나라 국민이 된 것을 엄청나게 감사하고 여러분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나라는 이렇게 국민들이 자기 나라에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죠. 특정 지역의 젊은이들 개폐대 실험 때려잡는 것이 그게 뭡니까. 나라입니까. 나라가 아닌 거죠. 그거는 나라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나라의 이런 젊은이들을 보호할 수 없고 박해하는 그 사람들이 나라의 주인이다. 이제는 뭐 선거까지 다 무너졌기 때문에 뭘 더 기대하겠습니까.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래도 윤 대통령 때가 더 나았다. 이런 이야기가 절로 나오겠죠. 오늘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이분은 특별하게 의도를 갖지 않고 재미의사분은 그냥 남겼지만 저는 굉장히 이 이야기를 가슴 깊이 여러분들에 새기는 겁니다. 한국 사회의 불합리와 모순이 그대로 투영되고 강화된 작은 사회가 바로 수련의 생활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젊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거죠. 이제 이 젊은, 좀 젊으신 분 같습니다. 이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학력이 높다고 모두 과학적 사고를 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방송에 노출돼 실체가 보이는 고위공직자들, 정치인을 보며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 다 배 속을 본 거죠. 한국의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여러분들 뇌의 mri 촬영 이상으로 들여다본 겁니다. 1960년 여름 생인 윤 대통령의 두뇌 속으로 다 들여다본 거죠.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여러분 식자층이나 지도층들이 갖고 있는 소위 사고방식이나 이런 부분을 다 들여다본 겁니다. 나는 완전히 놀라움도 없고 그냥 뱃속까지 다 들여다본 그런 경험인 거죠. 무슨 이야기 하더라도 이제 안 믿는다 이야기죠. 한 해 두 해, 무슨 유해 이후의 재조정은 전공이나 의대생들은 하나도 믿지 않을 조건입니다. 그동안 해왔던 태도로 보아 불신은 100%입니다. 전부 다 거짓말인데 뭘 믿겠습니까. 누구 이야기처럼 여러분들 숨 쉬는 거 빼고 다 거짓말인데.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